반갑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교육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얼마 전 모 제빵공장에서 23세의 여성근로자가 제빵기계에 빨려들어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죽음을 두고 우리는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안전장치가 없지? 뭔가 끼면 작동을 멈춘다든가, 덮개가 확실하게 덮이지 않으면 작동이 안된다든가, 이런 장치가 왜 없는 거지? 또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은 왜 아무도 없었지? 사람이 끼거나 빨려들어가는 일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못한 건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건, 아주 오래전에 산풍 백화점 붕괴 사건, 최근에 오송업, 궁평, 지하차도 참사와 같이 시민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사건도 끊이질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무려 12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2, 3명이 사고로 죽고 있고 하루에 3, 4명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후진국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추락하거나 끼거나 깔리거나 부딪히거나 뒤집히거나 이런 사고는 안전조치만 하면 발생하지 않을 사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정과 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교육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무엇인지 또 요건이 무엇인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소홀에서는 안됩니다. 누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까요? 위험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험을 통제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안전과 보건을 중시하는 문화조성, 중대재해예방교육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